이태리 선수, 이천수 선수가 이렇게 발로 찼어요.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. 이태리 선수들이 어찌 보면 좀 못됐어요. 사람이 좀 깔보는 것도 있고.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을 되게 얕보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형들 다치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왔었던 거죠. 그런데 제가 찬 사람 말드니 선수거든요. 우리나라로 치면 홍명보. 거기 주장이에요. 그 상황이 말드니였던 거지 말드니여서 찬 건 아닌데. 이태리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. 이태리 선수는 마침등이 너무 좋아. 이태리 선수와 반드시 Lausone 쇄는 우리나라로 치면 더 젊은 수실입니다. 그 상황은 당 Vul은 게 제일 좋습니다. 이태리 선수는 오랫동 moto에서 수술을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. 이태리 선수는 첫 번째 경계, 이태리 선수는 도전입니다. 감사합니다.